아가씨 꺼보니 기분 좋네 아주머니 꺼보니 반갑소 사장님 꺼보니 겁나요 짓는께 꺼보니 무섭소 할머니 꺼보니 싱겁소 피 맞은 장맛도 싱겁소 할아버지 꺼보니 글렀소 물포가 터진 눈도 글렀소 얼을 쉬고 쉬고 들어간다 박수 안 나왔으면 내가 안 가르쳐주나 했는데 이제 신각세리탈행이 나왔네 3탄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허물 켜고 숙박 20대는 뒤판사판 여제제작 건드러고 30대는 삼삼원개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들고 40대는 사죽을 못써 지마누라 멀리허고 넘어 여자 헐떡거리고 50대는 고기를 붙어 비약을 안 먹고 죽기 살기 해봐도 알아주는 애편내가 없고 60대는 육답 덜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가는 세월을 못 맞고 지랄하고 자빠진 70대는 칠칠맞게 놀고 있는데 놀고 있어 혼자 지랄하고 놀고 있어 안 되면은 그만두지 지문갔다 해발라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힘이 들고 어머나 네팔짤 90대는 구절 숨고 왕년에 잘나갈 때 많이 봤는디 눈구멍인지 귓구멍인지 똥구멍인지 헷달리네 백발은 백발은 시라이라 사랑도 명예해도 돈도 부질없는 거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랑밖에 또 있는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옵소스